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그지같은 역대급 불륜사건 가지고 왔는데요. 이야, 불륜이라는 것 자체가 더러운 일이지만 이거는 더 그지같아요. 봅시다. 제목 나랑 20년 지기 친구라는게 내 결혼식 부케까지 받아준 년이 딴 놈도 아니고 내 남편이랑 바람을 피웠네? 그래, 각오는 됐겠지? 이제 지옥으로 가라. 원제, 내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고 내 남편과 바람을 피운 친구. 아주 예전, 중학교 때부터 20년 가까이 친구였던 이젠 친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 상간녀. 지금이야, 그래요. 시간이 조금 흘러서 살짝 괜찮아진 상태이긴 하지만 이걸 처음 알았을 때, 즉 확신을 했을 때는 진짜 감당이 안되더라고요. 일단 스스로 죽어버리고 싶은 건 둘째고, 이 두 연놈들부터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세상 모든 곳에 다 올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사회적인 매장도 당연히 해주고 싶었습니다. 진짜 분노와 악, 이 두 감정 말고는 다른 게 없더라고요. 아니, 차라리 얘 말고 아예 모르는 그런 여자랑 바람을 피운 거라면 아, 물론 이 역시 배신감에 치를 떨었겠죠. 다 박살내고 싶었겠지, 엎어버리고 싶었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남자 혼자만 배신을 한 거고 이거는 두 연놈이 같이 한 거야. 나와 오래된 친구와 그 짓거리를 했다는 거 이거는 단순한 바람을 넘어서 철저한 배신이고 기망이잖아요. 무게가 달랐다고요. 저의 모든 자존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다 못해 육체적인 피폐, 이걸 넘어서 영혼까지 황폐해지는 걸 온몸으로 느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사실 그래요. 그 전부터 어느 정도 뭔가 쎄하고 의심이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니길 빌면서 믿어왔던 거죠. 바보처럼 얘들이 절대 그럴 리가 없다. 하나는 내 남편이고 하나는 20년 지기 친구다. 그럴 리가 없어. 이러면서요. 저 혼자 그 거지같은 현실을 부정하며 지내왔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간녀가 블로그를 하거든요. 그리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저희 남편의 손과 옷 끝자락 워낙 오래 만나다 결혼한 거라 그런 건지 이건 뭐 보자마자 바로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이거 진짜 아무리 부정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보이는데 뭐. 게다가 더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건 바로 인연입니다. 저도 지처럼 블로그 하는 걸 뻔히 다 알면서도 그걸 올린 거예요. 이후 추가 그런 거 있거든요. 처음엔 아니 이게 미쳤나 싶었지만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얘는요. 제가 그걸 먼저 알아주길 바란 것 같기도 해요. 자 봐라. 네 남편 내 거다. 이런 거요. 여하튼 그 뒤로 SNS를 보니까 여기는 훨씬 더 대환장 파티가 벌어져 있습니다. 저희 남편한테 받은 편지랑 온갖 선물들 그리고 지들 같이 갔던 호텔이랑 손가락 개 오글거리는 멘트들까지 외도를 확신하고 보니까 그제야 명확하고 정확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 두 연놈들이 그동안 함께 나를 그렇게 기망해가며 막 비웃음 속에서 물고 빨고 신나게 놀았겠구나. 이런 것들요. 상간녀 블로그에는 그 절절한 사랑, 세계의 사랑 이런 것들 마치 지가 줄리엣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 그 뭐라 하죠? 심리를 막 오글거리는 문장을 사용해가며 시처럼 써지껴놨고 또 여기서 알게 된 또 다른 사실 하나 결혼을 한 저보다 이것들이 여행을 훨씬 더 많이 갔더라고요. 야 그동안 믿고 보내준 제가 멍청한 연이긴 하지만 물론 얘랑 같이 간다는 말은 안 했죠. 당연히 지 친구들하고 간다 그랬지. 그리고 사실 인간 연애 때는 여자 문제가 없었어요. 아니야.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몰랐던 건지 그래서 하나도 모르고 안 걸리고 넘어간 건지 이제는 그때의 그 행적들 모든 게 다 의심됩니다. 뭐 이제 와서 이런 거 아무 소용 없겠지만요. 어쨌든 그래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이 상간녀 그리고 8년 넘게 만나다 결혼을 한 남편 새끼 이 상간녀와 남편은 원래부터 서로를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왜? 우리가 20대 때 아르바이트를 셋이 다 같은 곳에서 했거든요. 여기서 저도 상간녀도 남편을 처음 만난 겁니다. 세 사람이 동갑인 것 같아요.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남편을 본 거죠. 두 여자 모두. 그렇게 연애를 하다 결혼식 올리고 채 한 달도 안 돼 몰래 만난 이 연놈들 특히 이 상간녀는 제 부캐까지 받아준 친구였어요. 그걸 또 잘 말려가지고 유리방에 담아서 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저희 결혼한다고 결혼 축하 케이크도 사주고 코로나 걸렸을 때는 밀키트 선물도 해주고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때도 이것들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과 데이트 중에 저한테 카톡질 해대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물론 남편이 같이 있다는 소리는 안 하죠. 이쁜 거 찍었다면 보내주는 거예요. 제 남편이랑 데이트하면서 거기다 또 지 남친이랑 헤어졌다며 저한테 상담도 해대고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질문까지 해댔는데요. 도대체가 나라는 사람을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하면 이럴 수가 있는 건지 악마 새끼도 이러진 않을 거야. 정말 신기하다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이 상간녀의 심리가 궁금해요. 어떤 결핍이 있으면 이럴 수가 있는 걸까? 유부남인 걸 떠나서 지 친구 남편인 걸 다 알고도 부캐도 받아준 애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냐고요. 그 상간녀 주변 집안, 직장, 겹치는 친구들 모두에게 다 알려버리려고 했는데 물론 지금도 그런 생각이 강한 게 들지만 그래봤자 결국 나만 감정 낭비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할까요? 학 저절러버릴까? 죄송합니다. 주저리 주저리 글만 썼네요. 사실 뭐 이거 말고도 더 교지같은 일들도 많았지만 이거 길게 쓰면 제가 누군지 추측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못 쓰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상간 진행 중이고요. 소송 남편놈이야 이미 진즉에 회사 집안에 알려서 걸레자국으로 만들어 놨어요. 따지고 보면 이 새끼가 제일 교지같은 인간 아니겠습니까? 원흉이죠. 그런데 이거 외에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분이 안 풀리는데 그냥 저 혼자 제 인생만 망한 기분이 들어요. 어쩔까요? 확 다 죽여버릴까? 댓글 1번 감정 낭비를 하는 한이 있어도 이것들 말려 죽여버려야죠. 우선 주변에 겹치는 지인들 많을 거 아닙니까? 다 말하세요. 아니 저것들이 먼저 인간이길 포기했는데 당연히 그에 마땅히 사회 매장시켜버려야죠. 댓글 복수를 해도 이젠 그냥 정당방위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싹 다 소문 퍼뜨리세요. 아니 열심히 할 것도 없어. 그냥 한두 명만 하면 돼. 겹치는 지인한테 샬라샬라 풀면 알아서 키워줄 겁니다. 금방 퍼져요. 2번 쓴이 인생이 망할 이유는 눈을 씻고 봐도 아예 안 보여요. 이제 저 망할 것들을 조져야 할 차례라고. 복수해야지. 망하기 뭐가 망해요. 3번 엄청난 배신감에 치가 떨리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바라면요. 쓴이 남편이랑 그 여자가 같이 한 거라고요. 왜 이렇게 자꾸 상관념한 욕을 하는 거냐고. 댓글 허니 쓴이가 누구를 더 욕하든 말든 피해자 쓴이 마음 아니야? 이거 뭐 돼? 남편보다 친구한테 더 배신감 느끼는가 보지모. 2번 이거 완전 쳐돌았구만. 남편은 8년이고 상관녀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라잖아. 그 배신의 무게가 같겠냐? 이거는 아예 글을 안 보고 댓글을 다는 건가? 눈깔이 없어? 3번 아니 상관녀가 모르는 사람이면 몰라도 오랜 친구면 그 배신감이 남편하고는 아예 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상관녀만 욕하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어? 남편 새끼는 입에 올리기도 싫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아니 남편 옹호한 말 한마디도 없는데 뭐가 문제야? 어 그래 이제 알겠다. 너도 똑같은 상관녀라서 이러는 거지? 너 불륜 카페에서 왔냐? 아니 능지가 왜 이래? 불륜 카페 애들 보면 그러죠. 상관녀만 욕하지 말라고. 그지 같은 게 그거야. 지들 스스로 똥인 걸 인정을 안 해요. 4번 제가 쓴이라면 벌금 물 생각하고 뭐 다 필요 없어. 벌써 소문냈어요. 매장 시켰다고. 많은 거야. 5번 보니까 원래부터 저 두 사람이 서로를 좋아했는데 당시 상황이나 혹은 뭔가 타이밍이 좀 안 맞아가지고 쓴이랑 결혼한 거 아닌가? 6번 저 자식 저거 결혼하기 전부터 양쪽 다 만났다의 한 표고입니다. 쓴이와는 연애를 한 거고 상관녀하고는 썸을 탄 거겠죠. 세 사람이 다 아는 사이니까 동선 파악도 엄청 빨랐을 거고 그러니 그 긴 시간 동안 안 들킨 거지. 어우 쓴이한테 위로해 말씀드려요. 7번 아니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쓴이 인생이 왜 망합니까? 끝까지 가서 저 두 이온 놈들 인생 완전히 조지고 쓴이는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이런 이상한 소리는 절대 하지 마요. 알았어요? 8번 아니 남편 심리는 안 궁금해? 자기 아내의 친한 친구고 결혼식에서 부께도 받아준 둘도 없는 그런 친구인 걸 이미 아는데 그러고도 만난 건데 이게 안 궁금한 거야? 9번 내가 쓴이라면 저번에 그 뭐야 현수막 사연처럼 벌써 했어요. 아니 수십 개 만들어가지고 온 세상 천지 다 뿌렸을 거라고. 10번 제 친구 중에도 저런 남미새가 하나 있는데 결혼하기 전 남편이랑 인사할 때 미친 짓거리를 하길래 바로 손절했죠. 두고 보세요. 저런 것들은 반드시 꼭 돌려받아요. 왜? 남미새는 개념이 없거든. 주변에 그냥 다 알려요. 11번 심리는 무슨 심리? 바람피는 것들 다 똑같지 뭐. 그냥 남들보다 사타구니 벌리기 쉽게 태어난 그런 종자들이요. 그딴 거 궁금해하지 말고 소송이라 무사히 끝내길 바랍니다. 12번 그 아무리 불륜이라도 최소한의 상도덕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말이지 발장이 아무리 나도 친구 남편 친구 마누라 이런 건 건드리는 게 아니여. 그러고 보니까 내 주변에도 언니 형부 이지랄 하면서 그리 친하게 지내더니 형부라 부르던 놈이랑 바람나서 개 난리 치다 인생 쪽란에 하나 있거든. 도대체 왜 늘 그러고 사는 걸까? 지금 이거는 쓴이가 진짜 궁금해서 상관점만 졸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엄청 친했을 테죠. 20년 치기니까 같은 알바도 했고 그것들이 너무 허무해서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나한테 왜 그랬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바람피운 거야 그냥 발짝난 놈이니까 그런 거고 얘는 옛날부터 나랑 친한 친구인데 왜 그랬을까? 이런 의문 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